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27번 문제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된다. 우리 암기프린터 5번에 보면 특상태 조건 공금 해가지고 동그라미 7번에 거래예정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죠.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부동산중개계약은 위임계약과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됩니다.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서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외에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죠.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제해야 된다. 2주일에 1회입니다. 코미디언 옛날 2주일 전 의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1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프린트 10번에 보면 물가수준이라고 했죠.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거래예정가격, 거래예정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했는데 지지 않습니다. 이 법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냐 이 말이죠. 즉, 무등록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서 중개사고가 나도 협회 공제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행위로 사고가 생긴 경우, 중개사고가 난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경우는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죠.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도금, 잔금 또는 계약금을 횡령한 경우에도 중개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잔금이나 중도금을 횡령한 경우에도 이 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개업공개사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면 보정 설정식이 나와 있죠.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에 있죠. 3년.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낳은 날로부터 3년이죠. 자, 다음은 29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기역, 자순이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정금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했는데 넘는 때, 넘지 않는 때가 아니라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자순이 매수신고는 기역은 그래서 틀렸네요. 자순이 매수신고는 예를 들면 기출문제 나왔는데 최저 매각가격이 2억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그러면 보정금은 얼마를 내느냐 하면 최저 매각가격의 10%인 2천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3천만 원이죠. 따라서 자순이 매수신고인이 되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정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 초과하는 경우에만 2억 3천만 원을 넘는 때에만 자순이 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넘지 않는 때에만 X입니다. 니은 매각 허가결증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대금지급기일이 아니라 대금지급기한입니다. 니은은 맞고요. 디것은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돈 다 내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187조에 의해서 리얼 매각 부동산 위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했는데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선후와 상관없이 따라서 틀렸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금지행위와 관련해서 틀린 것인데요. 답은 4번인데 1번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중계대산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고요. 그 다음에 2번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중계산물입니다. 중계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상가 전부 매도시에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의 매매대금과 직업길 등 해당상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정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을 중계도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중계어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했는데 효력규정이 아니고 단속규정입니다. 직접 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그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했을 판례 자세하게 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탈세 등 간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계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 자체가 취득세를 탈세를 했기 때문에 금지행위죠. 그 다음에 31번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했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거래계약서에는 법정서식이 없다.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죠.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그러나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고요. 자 다음은 32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1번 뭘 했냐면은 지금 법정안도 초과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했잖아요.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금지행위니까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맞고요. 그리고 우리 암기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매무수거잖아요.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초과해서 받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법정안도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돌려주었다면 위반이 아니다 했는데 현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고요. 수표를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33번입니다.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자격정지사유 우리 암기프린트 19번에 있습니다. 자격정지사유 19번에 이중검인확인서 구체적기준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이 6개월이고요. 인장등록위반, 그 다음에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냐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사유입니다. 자격정지사유로는 교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4번에 옳은 것인데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가중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리 암기 프린터 22번에 있습니다.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거 이건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35번에는 답 4번이네요.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3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암기 프린터 21번 무부 관직 상투 시공시 동그라미 3번에 해당되죠. 암기 프린터 21번 정답 4번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36번 자격정지 사유도 역시 암기를 해야 되죠. 인장 등록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답 3번이네요. 리얼에 확인설명서를 교부 보존할 의무는 소속 소속공개사에게 없습니다. 자격정지 사유 이중 거민 확인서 암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소속공개사는 교부 보존할 의무가 없다. 교부 보존 3년 보존하기 전에 소속공개사가 먼저 그만두게 되겠죠. 먼저 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보존 의무 교부 의무는 없습니다. 37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13개월이면 1년 넘었죠. 1년 넘었으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나 과태료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고 2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이 아니고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개설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3년입니다. 3년 지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하지 못합니다.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할 수 없습니다. 4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게 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9개월 된 경우 승계되겠죠. 4번이 맞습니다. 5번 재등록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는 폐업사유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법제 40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생겼는데 탈법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득 기획부동산업자의 날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과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 등록 취소 사유 반드시 암기해야 되죠. 행정처분 시험에 두 문제 정도 나오죠. 암기프린트 16번에 보면 해부결의 소양 없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1번 사망한 경우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니까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3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무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 처분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임의적 취소죠. 최근 1년 이내에 2법 위반으로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취소입니다. 4번은 임의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 대여는 똑같습니다. 처벌 규정이 따라서 주어가 개업 공개사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등록 취소고요. 공인 중개사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는 39번입니다. 가태료 부과 기관 연결이 틀린 것인데 1번 협회나 거래 정보사업자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가태료 부과 국토부 장관입니다. 연수 교육은 3번 등록 관청이 아니라 시도 지사죠. 왜냐하면 시도 지사가 연수 교육을 실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휴업 기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관청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5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 관청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합니다. 답 3번입니다. 시 도지사가 하는 것도 뭐가 있습니까? 자격증 미반납 의 경우에도 시 도지사가 가태료 부과하죠. 4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서에 농지 치덕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매수신청시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매수신청서라고 돼 있는데 매수신청시 시로 하면 되겠네요. 매수신청시에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최단기존속기간이 3년인데 3년 안에 논밭을 팔아먹어도 매수인은 다시 그 최단기존속기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한테 그 다음에 3번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경우 농지치득자액증명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전용허가나 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받아야 됩니다. 농지치득자액증명 그 다음에 4번 농지를 치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치득하였다면 농지치득자액증명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5번 주말 체험용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했는데 세대원 전부가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이 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는 거 맞죠? 세대원 전부입니다. 세대원당 각각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 합산합니다. 합산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입니다. 매수 신청시에 농지치득자액증명 제출하는 게 아니라 매각허가 결정기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29회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30회와 31회 두 번이 남았는데요.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 모소대나무라고 들어봤죠? 중국에 있는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크지 않다가 심어놓으면 5년이 되는 어느 날 봄이 되면 갑자기 하루에 30cm씩 성장을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계속 실력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베이스 관리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0회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